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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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닦았다? 다시 해봐. 다리야 너무 높아. 여기 아래에 닦아야지. 다리 키가 닿는 곳으로 해야지. 옳지. 거기 깨끗이 닦아주자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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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주자. 이곳은 먹으러 다닦아주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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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게 약하네. 그냥 맡겨서 쓰레기에 맡기는 게 낫겠다. 그냥 일단 1차로 애벌 청소했다고 생각해. 여기있다. 아멘 아멘